안녕하세요! 비입니다! 많이 기다리셨죠? 자, 3년 만에 비의 첫 단독 콘서트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운동을 좀 해볼까요? 무슨 운동이냐고요? 다리 운동부터 좀 해볼까요? 시작하겠습니다 오! 하아 하아 예! 2005 워! 예! 아! 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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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